먼저 그 방통위원장 문제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한쪽 진영에 있었다. 가리 민주언론연합입니까 민은연. 민은연의 공통대표까지 했잖아요.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뽑았다면 한쪽 진영에 치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. 방통위원장은 저래서 안 된다. 가령 지금 보수 정권 같으면 방통위원장을 뽑을 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긴다. 이동관 씨를 그 후임자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나눈다. 방통위원장을 모실 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굳이 진영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나중에 자꾸 반대 진영에서 험이 잡히고. 또 문제를 낳는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.